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진 예술의 출발은 풍경에서부터 시작들 하죠. 계절별로 바뀌는 인근 풍경을 찍어보고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풍경을 찍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죠. 자신만의 특화된 풍경 말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그를 한 사람이 풍경사진가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오랜 사진찍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특화된 풍경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 겨울만을 주제로 한 사전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모든 계절이 나름이 특색이 있죠. 겨울은 다른 계절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의 유의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풍경은 물의 유의가 빚은 풍경입니다. 얼음과 눈, 상고대 모두 근본이 H2O 즉 물입니다. 그 물이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눈에, 어떤 분은 얼음에, 어떤 분은 상고대에 더 많은 애정과 시선을 보냅니다. 겨울이 초대한 물이 화려한 변주가 결국 이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시는 한 분이 세 점에서 네 점씩 출품했습니다. 지금부터 출품하신 분들이 사진적 특징과 그들의 시선을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우선 신항성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미술평론가로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리한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미술가들이 특히 좋아하는 평론가죠. 그런데 이분 아주 맛깔스럽게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수사나 변형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풍경,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크로즈업하는 시각보다도 풍경 자체가 주는 넉넉한 거시적 풍경을 즐겨 사진기에 담죠. 따라서 빛의 움직임에 예민하고 전체적인 조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사진들도 상고대를 찍기 위해 러시아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얻은 사진들입니다. 민현식님은 사진가들에게 지나간 향수로 남아있는 필름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디지털 사진과 필름 사진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매체죠. 필름을 쓰고 그것을 약품으로 현상을 하고 다시 이나지 위에 빛을 통해서 굽는 맛을 느꼈던 사진가들에게 그게 사진하는 맛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중형 카메라로 심도를 깊게 해서 조심스럽게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질감 묘사를 극대화한 미시적 풍경은 또 다른 겨울의 겨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디지털 사진과 다른 은념사진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동숙님의 경우는 다른 네 분의 사진과 전혀 다른 사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게 그렇죠. 말하자면 이것은 겨울에 대한 생각, 단상을 사진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찍는 것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지겠네요. 그러나 사진의 새로운 영역이 추상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연결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들과 관계없는 마음속의 이미지로도 표현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추상을 순수 추상 혹은 절대 추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동숙님의 추상은 여전히 자연과 연결된 그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뽑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희님의 사진은 다섯 분인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을 회화주의 계열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1890년에서 1910년에 유럽의 사진가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 있죠. 이 사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사진이 회화와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로가 이런 사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과 수초화물감 그리고 감광액을 혼합하여 인화질을 만들고 필링과 밀착하여 빛에서 굽는 방법을 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도를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참 힘든 일이죠. 잊혀진 옛 기법을 꺼내서 자신의 표현도로 삼는 임명희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진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수정님의 이 작업은 필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민현식님이 사진과 차이가 있습니다. 촬영과 현상은 아날로그 방법을 택하지만 현상되어 나온 필름을 스캔을 받아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절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름 쓰는 맛과 디지털이 편의성 때문에 요즘 전문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나지에 가장 가까운 페이퍼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면 그것이 암실 프린트인지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강가에서 눈과 얼음 그리고 물을 활용해서 겨울 풍경의 진술을 찍은 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2020년 끝자락이 보입니다. 몹쓸 전염병 때문에 어수선한 셈이시죠. 이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보내시고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